안녕하세요. FB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하나솔루션입니다. 코드번호가 00983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2월 18일 금요일 오후 1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하나솔루션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심에는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솔루션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로 이 하나케미칼 그리고 이 하나큐셀 그리고 또 어떤게 있냐라고 했을 때 이 첨단소재 쪽에서도 이번에 흑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졸 크레졸 사업을 사업에 여기 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거기다가 이 수소 이 충전소 이 부지 확보라고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들려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케미칼은 이 PVC라고 합니다. 하학업종 하학업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큐셀은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태양광 사업을 하고 있다. 첨단소재는 올 3분기 흑자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크레졸 사업에는 1300억 규모 투자가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투소 충전소 부지는 확보는 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건 없다. 구체적인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조금 더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바이든 정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게 될 건데요.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다른 것보다도 특히나 이 태양광 관련해가지고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크레졸 사업이 1300억 정도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좀 이렇게만 적어놔서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한 거지 실제로 1300억 원의 영업이익이 난 건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이 계속해서 사업이 다각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한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회사는 이 하나케미칼과 하나큐셀이 하고 있는 이 업종이 괜찮아야지만이 이 하나솔루션이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하실 건데요. 매출액이 2조 4천억 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2332억 원 단기순이익이 1897억 원입니다. 이걸 봤을 때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라고 하는 회사는 지금 상당히 돈을 잘 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강력한 저항대라고 보이는 오만한 자리를 돌파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저항가격은 오만원입니다. 이거는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오만원 자리 오 죄송합니다. 이게 안 맞네요. 잠시만요. 여기가 오만원 자리고 안 요정도 될 것 같네요. 오만원 오만원 자리고 오만원을 넘었지만 내려왔고요. 오만원 다이면 내려오고 오만원 넘어도 내려왔었고 이 구간에서는 몇 번이고 오만원 돌파 시도를 했지만 결국에는 뚫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하락이 됐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하락이 나와도 그렇게 하락이 크지가 않다라는 걸 감안을 했을 때 지금 이렇게 내려온다라고 해서는 뭐 건전한 조정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단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내년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이 오만원 자리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보유해보자 라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드리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지금 들어오시게 됐고요. 가운데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여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요.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날짜를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내려보시면은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으신 다음에 이용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미국 증시가 나오게 되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 여기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이 나와주고 있다. 내려보시면은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은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실시간 댓글로 리딩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참고하셔가지고 봐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은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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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